압기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맨 끝쪽으로 가시면 펌웨어 버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에어로폰의 버전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내놓을 때마다 시스템 설정이나 톤 설정 같은 것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압기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하나 필요한데요. AMBM USB 2.0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에어로폰의 구성품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업데이트 필요시에 별도로 구매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기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려면 롤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코스모스 압기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코스모스 압기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고객 지원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센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자료 검색란에 AE10을 적으시고 검색하시면 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에어로폰 AE10의 업데이트 버전은 3.11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버전에 대한 정보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시스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럼 컴퓨터에 관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에어로폰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AC 어댑터 전원 케이블을 에어로폰에 꽂아 전원을 연결합니다. 전원의 위치는 OFF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MBM USB 2.0 케이블로 컴퓨터와 에어로폰을 연결시킵니다. 2옥타브를 내려주는 버튼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ON으로 바꿔줍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전원이 꺼지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의 디스플레이 창을 보시면 업데이터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손을 떼시면 웨이팅이라는 메시지로 바뀌면서 컴퓨터에 AE10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폴더를 열어놓으시고 미리 다운을 받아 압축을 풀어놨던 업데이트용 폴더도 열어놓습니다. 업데이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에서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복사해서 AE10 폴더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업데이트 폴더 자체를 AE10 폴더에 집어넣으시면 안되구요. 파일만 옮기셔야 합니다. 파일을 잘 옮기셨다면 AE10 폴더에도 똑같은 업데이트 파일이 생겼습니다. 파일이 들어간 걸 확인하시고 AE10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꺼내기를 하신 후에 에어로폰과 컴퓨터를 연결하고 있는 케이블을 분리해 줍니다. 잘못해서 전원 케이블이 빠지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업데이트 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업데이트 중에 절대로 전원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의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에어로폰에는 피니쉬드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완료된 것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제일 끝으로 가시면 업데이트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기 전에 버전이 1. 몇몇 버전에 있는 경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서 공장 초기화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장 초기화에 관한 설명은 에어로폰 AE10 동영상 FAQ4번 초기화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